영문법강의 43강에서 설명한 오감동사 룩과 45강에서 설명한 판단입증동사 심, 어피어는 모두 뭐뭇처럼 보인다로 해석되며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동사들 사이에는 형태상 그리고 의미상 미묘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형태상 차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감동사 룩은 형용사만을 보호로 취하는 반면 심과 어피어는 투부정사를 보호로 취하고 투비 보호일 경우 투비를 생략해서 형용사나 명사를 보호로 취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문장과 세번째 문장은 심 대신에 어피어즈를 써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룩, 심, 어피어의 형태상 차이점은 이렇게 투부정사를 보호로 취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감동사의 범주에 포함되느냐, 아니면 판단입증동사의 범주에 포함되느냐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자면 쉴룩스투비하피가 비격식체에서 쓰이긴 하지만 문법에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리고 룩투부정사는 뭐뭐할 것을 기대하다, 뭐뭐할 예정이다 의미도 있는데 이 역시 비격식체이기 때문에 영어를 외국어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참고삼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단순화해서 히힛룩스하피와 히씸스파피, 히어피얼스하피 이 세 문장이 모두 한국어로 그는 행복해 보인다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의미상 아주 미묘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판단입증동사 심과 어피어는 오감동사 룩에 비해 심미적 관점에서의 불확실성을 표현합니다. 히힛룩스하피는 말하는 사람의 객관성이 더 강조되는 반면 히씸스파피는 주관적 판단이 더 들어 있습니다. 히어피얼스하피는 이 중에서 확실성이 가장 떨어지는 말로 자신의 판단에 자신이 없을 때 쓰거나 다음의 문장처럼 행복해 보이지만 종종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또는 다섯번째 문장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유적이 발견되면 학설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학술적인 측면에서 가변성이 있는 문장에서 어피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 영화들에서처럼 어피어는 자신의 판단으로는 뭐뭐인 것 같은데 상대방의 의견을 구하는 경우에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설명하면 어피어는 반드시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에만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룩과 심으로 바꿨어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의 차이입니다. 다만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독해를 하거나 회화를 할 때 염두에 드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감동사 룩은 뒤에 전치사 라이크를 붙여서 룩라이크의 형태로 마치 명사보호를 취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는데 판단입증동사 심 역시 심 라이크의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피어 라이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영화화와 미드로 배우는 영화화의 17강에서 이스낫와리 룩스라이크와 이스낫와리 심즈가 같은 의미라고 했는데 심즈는 명사를 보호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라이크가 붙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스낫와리 심즈 라이크라고 해도 같은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또한 룩라이크와 마찬가지로 심 라이크 뒤에는 절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이때 라이크는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에지프와 바꿨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영웅법 강의 44강 내용을 참고하세요. 룩, 심, 어피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이해되셨나요? 아직도 많은 의문이 남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웅법을 공부하면서 의문점이 생기더라도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영웅법을 너무 깊이 파고들면 그 의문점이 잘 풀리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더 많은 의문점들만 생겨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허무함만 남게 되죠.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영웅법 공부는 우선 큰 줄기를 먼저 익히고 독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표현들을 익히는 것입니다. 영웅법을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강의들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재밌었거나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추천 및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추천과 구독은 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